스트로베리 초콜렛 섞여있는거 처음 본다 보통 바닐라 초콜렛 아니야? 여기가 초콜렛이고 여기가 그거 먹어 바로 들어가지 너 트위스트 안 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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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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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르고 조금 이따가 해야 돼요 트위스트 한번 해봐 싫어요 너 먹어보고 내가 결정할게 아니야 아니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니야 알 수 있어 안 해 바이바이 뭐야 하자 여러분 바이바이 니가 이기면 너 먹고 싶은 거 먹어 너가 지면 아니 내가 그냥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언제 돼요? 언제 되는 거야? 와 됐어 트위스트 바이바이만 보고 아니 근데 왜 확인 들려요 가위바이바이 진 사람이 트위스트 먹고 이기인 사람이 초콜렛 먹고 형 초콜렛 먹고 싶어 형 초콜렛 먹고 싶어 아 그냥 초콜렛 먹어 트위스트야 궁금해 아 됐어 이거 형 똑같이 나온다고 그러면 가위바이바이 진 사람이 초콜렛 했다가 홍삼 뿌려 먹자 오 오 오 아 살짝 벌쭉하게 나오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 아 돌쏘야지 도약버esh 음 오 오 오 오 맛있다, 맛있어. 고춧가루 고춧가루 얘는 누르면 조금 더 쫀쫀하게 나와. 이거 어떻게 알아요? 이거처럼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안 먹자고 난리 날리였더니 결국 트위스트 하는 거야? 곰지야 트위스트 먹어야지. 얘네들 왜 안 최고하죠? 고춧가루 맛있다. 여기다. 맛있는데? 맛있지 않아요? 맛있어. 이거 맛있지? 트위스트 생강을 끄고 있다가 나중에 와야 돼. 고춧가루 소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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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